이거 꽤 길어. 30몇분이야. 아래 써져있는 거 같는데. 그 사람은 없네. 그 사람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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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어떻게 가이를 구해줬지? 지금, 다가이를 구해줬지. 어? 야 모습 왜이래? 아니 왜이렇게 됐어? 삼도류? 미친 나루토 얼굴 좀 다르네 그러고 보니까 선술 쓰고도 그 눈 위에 주황색이 없잖아 아 이런거 짚으면 안되는데 죽을때나? 죽을때나? 뭔가 여기서 육도선인의 힘을 얻은거 같애 어? 얜 누구야? 처음 육도선인인가 보다 얘는 아 아 어어어책키 하고로무 어 맞네 얘가 육도선인이네 아니야 제발 묻지마 여기서 질문 중까지 나오면 패드 던지는 수가 있어 아수라의 환생이야 나루토가 아수라가 누구요 넌 다치고 드러내 아 얘가 아들이 아수라네 아들이 두명인거지 그치 한명은 또 이제 사륜안 쓰는애고 한명은 또 이제 나루토같은 족속인가보네 오우츠츠키 칵구야 하 하ル카 통이 바쇼から 오 마에다치 노코노치니 기타 신주の実을取리니 기타 오 마에다치 뭐 この戦争で 미타 아노신주 そのチャクラの 미다 칵구야その実を くらい力を得て この地を 納めた しかし 強すぎる力は 圧力を生む 結果 一人は母 うさぎの女神だの 鬼だのと呼び あがめを恐れた ある時 かぐやは 二人の子を産んだ そのうちの一人が このわしだ わしら兄弟は 母の残した 罪をあがなうため 신주の化身である 十尾と戦った 身を取られた 真주は それを取り返そうとして 暴れていたのだ 激しい戦いだった わしらは 傷つきながらも 辛くも勝利を手にし 十尾を 自分に封印することができた それから しばらく ときがたち しかし わしも 二人の子供を 授かった 運循力 아니었어? 兄弟を インドラ 弟を アシュラと名付け 人種を 教えたのだ 二人の子供は そこには 大きな差があった 私の強い チャクラを持つ 遺伝子と そうでもない 遺伝子 兄 インドラは 本当の天才だった 何でも 一人でやりにくことが あは 이게 문제입니다 自分が他人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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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自負していた あ あ 逆に弟とアシュラは 何をやっても かばじろと と 저런 자식と 물류 안줘よ 대표적인 예로 インドラは インドラは セチョマロが 全部持っている 何も 何も インドラは インドラは 仲間に 何も あなたが 何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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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アシュラに答え そこに 我が生まれた インドラは セチョマロが 全部持っている 何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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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インドラは 仲間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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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こに 我が生まれた 仲間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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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기에, 이 시기에, 이 시기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는, 린드라와 아슈로로, 이 시기에는 하루에 대해선 것일까? 이 시기에는, 그 자기가 죽을 수 없지만, 이 시기에는, 이 시기를 다시 생성했다. 몇 번을 멈추지 않는다. 나 벙어리야? 하하하 아 월초기단이 별풍선 10개 팽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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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는거야 그러면은 그러면 대가.. 대를 못 이을거 아냐 그치 그러면 끝나는거 아냐? 왜 이걸 또 싸워서 또 개가 또 새끼를 까서 자식이 또 싸우고 그 자식이 또 자식대로가 대를 끊어버려 그냥 그러면 해결될 부분 아냐 언제까지 싸워 도대체 아 그랬으면 나루토 만화가 아냐 죄송합니다 제가 또 경솔한 부분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주인공의 매력이죠 이거는 보이지 않는 끌어..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 antes 아이고 사람 1례잖아 2선임 이kraft trib activation 축하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능하면 현왕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루토야, 너는 무엇을 하는지? 이 싸움의 끝에, 무엇을 원하는지? 평화 아니겠어? 너의 전생자이냐, 무엇이냐? 이것은... 바파라니까. 아직 그 의미는 잘 모르겠지. 하지만... 그 친구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 나는 그것을 지키고... 그것만이야. 그것이 너의 답이냐? 중계방에서 꼬맹이의 강신이... 고맙습니다! 중계방에서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소중하게 사랑할게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다 내꺼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현황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과 함께합니다. 사랑합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생각있게 사용하겠습니다. 너희들...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아... 둘 다한테 각자... 그걸 보여줬구나. 그래서 힘을 더 줬네. 얘네들한테. 아... 야... 지금 뭔가 사스케가 유네안이네. 와... 그렇구나. 반반씩 나눠줬구나. 하나는 유네안을 주고... 하나는... 육도선인의 힘을 주고... 어... 그리고 선이 이라는게 됐어. 어어윰요! allinghern? 우리가 얘네들 다시 자유로운게너지 팀원님.. 네** ệttır.